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얼수라는 곡으로 신나게 한 번 살펴볼거에요. 제가 지혜진이 있냐면 나만의 얼수를 크게 한 번 외치고 신나게 한 번 외치고 신나게 한 번 외치고 준비 나 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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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피 고무줄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절대 버려 보다 우산 멸치 고기도 뱃구도 우산 멸치 고기도 아가씨 아가씨 어 어 으 ... 으 으 으 으 일일이야, 일하고 어디서 내 하늘에서 놀아보자 전 없이 오지 오지 어디서 내 내 맘에 뵙봅과 함께하면 아늘부터 하자 아니, 써 숨지마 숨지는 않음 숨지마 숨지마 다시 한 곡이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어서 들으실 곡은 어슬렁샘작이라는 곡이에요 이거 같이 어슬렁샘작 좀 친해져보자 친해신 분들이 벌써 계세요 이렇게 같이 율동을 좀 같이 하면은 저희가 친해져서 먼저 다들 준비자세 이렇게 율동 준비자세 준비자세 해주셔야 돼요 혼자 오실분도 지금 하고 혼자 오실분도 지금 율동 준비자세 지호님이신가요? 네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준비자세 자 준비자세 시작 어슬렁샘작 다가가실적 얘기 저 축하 먼저 오실대요 이 축하 먼저 오실대요 어슬렁샘작 다가가실적 엄청 많이 보이게 하죠 이렇게 해치면 됩니다 bourbon 이쁘다 ㄴ까요? 무슨 어이 발까 같이 만나 뭘 할까 같이 만나 뭘 할까 이름만 안은 너의 길을 기대면 그래부터 넌 어떤 사람일까? 어떤 모습일까? 일만 하는 너에게는 기대부터 어슬렁 실적, 가난한 실적 애기의 실적, 친구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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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길도 못 참고 일부 모두 없어 사람도 바깥도 다 괜찮았다 시들어가지구 어슬렁 실적 추위를 입고 어슬렁 실적 어슬렁 실적 어슬렁 실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